뺏겨. 아이고, 비닐. 아, 몇 개가 왔는데 한 번 너 아기 허리야, 아기 허리야. 리허 뺏기기 전에. 아기 허리야. 초장 한 번 만들어주고 생색내고. 그러니까. 나와봐, 나와봐. 알았어요, 나와봐. 에이. 아, 나 이거 진짜. 저걸 닦으라고. 그러니까 왜? 아이, 닦어 그냥. 야, 나 기름 바짝 올라온다. 난 너 때문에 약이 바짝 올랐다. 야, 내가 닫혔냐고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안 닫히잖아. 닫혔냐? 안 닫히는 사람이 어디서 넘어지는 거지? 모노가 종료하지. 모노가 종료하지? 모노가 중요하다고? 저거를 진짜. 아, 따가워. 야, 나한테 뭐라고. 모노를 성훈이가 빨 줄 알지? 아니. 아이, 막 알잖아. 아니, 이거를. 그리고 잘 봐봐, 모노를. 이거 진짜 시간이 걸리는데? 아니야, 저기서 씻으면 돼. 계속 빨는데 깨끗하게. 그 대신 자극을. 왜 닦는 거를 나한테 시켜? 우리가 손님 아닙니까? 아니, 니가 먼저 해야지. 손님이 너무 빨리 해가지고. 우리 초대했잖아. 그러니까. 잘 봐봐. 확실히 2대1 됐대요. 얘기만 한 것은 니가 해. 잘 봐봐, 알까? 나도 할 거야. 내가 멍게 손질 할게, 빨리 빨리. 제일 땡보직이네. 그럴 거야. 아니지. 아니지. 야, 나 지금 양념해야지. 밥 안 치워야지. 해야 되잖아. 우리가 제일 험한 일 하는 것 같은데, 형님. 너네가 제일 쉬운 일 하는 거야. 너네가 제일 쉬운 일 하는 거야. 해봤어요. 아니. 왜 우리한테 시킵니까. 그러니까. 신지 씨하고 백과 김종민 딱 두 분. 손장이잖아요. 초대가 아예 손님이잖아. 제스트. 마지막은 니가 좀 해봐. 이거 다. 내가 지금 하잖아. 이걸 다 이, 그, 자, 이. 잘 들어봐. 잘 들어봐. 이거 잘 빨면 그 안에 그 머리 있잖아. 어. 머리 안에 넣고. 일단 나는 먼저 씻을게. 씻고 나서 내야 돼. 이거 머리를. 어. 찢어트리면 안 돼. 그러니까 머리 돌려야 돼? 왜요? 아, 뒤집어서 아내 걸 빼서 가위로 잘라내면 되고. 지금 추석에서 했으면 저 모자처럼 저렇게 동그랗게 찢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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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여. 자, 빨리 빨리 움직여. 그렇지, 빨리 해야 되시거든요. 굵은 소금으로 해야지. 어? 어? 굵은 소금으로. 아, 그래? 어, 그래서 비벼야 돼. 아, 그래? 어, 그래서 비벼야 돼. 어? 아, 맛소금. 어, 맛소금 했나봐. 너 맛있겠다. 맛소금. 간 잘 뱉겠다. 나는 부드러운 거 좋아해. 맛소금. 그럼 소금 없냐? 아, 여기구나. 이거구나, 에이. 너 그거 안에 빼야지 내장. 먼저? 어. 먼저 빼야 된다고? 안 했거든. 먼저 씻어야 된다며. 아, 거기 빼야지. 먼저 빼봐, 그러면. 아니, 잠깐만. 잠깐만, 나 봐봐. 이거를 뒤집으면 씻으면서, 저 씻으면서 해야 된다고. 이거 이렇게 뒤집잖아. 그럼 이제 내용물이 나오잖아, 이게. 이걸 다 뜯어내야 된다고. 이런 걸 커트하면서. 그러니까 이걸 다 치면 안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얘기해 줘야지. 오케이. 이해했나? 형이 형 그냥 오케이 한 거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오케이는 몰라요 아닌가요? 오케이, 오케이. 그냥 빨리 됐어, 알았어. 그만 얘기해 라는 뜻이거든요. 아, 그만 말해. 임박은 용.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은 얘기야. 아, 5학년 진짜 돌겠네. 너 내가 진짜 화나는데, 너 나보다 첫 키스가 빨라서 내가 봐주는 거야. 첫 키스 빨리면 그게 좋은 거야? 아, 몰라. 선배님이잖아, 일단. 야, 이렇게 어려운 걸 왜 시켜, 이게. 아, 우리 안 어려워. 주성호 씨가 또 꾸시록 꾸시록 해도 다 하시네요. 아, 맞아. 물 잠그라고. 어, 그러네. 에이. 엄청 혼나, 엄청 혼나. 의외물도. 아, 깔끔하다. 아, 서울대 잘하네. 이거 잘한 거야? 근데 이게. 아유, 잘하세요. 꼼꼼하게. 진짜 잘하시네. 네, 꼼꼼쟁이, 꼼꼼쟁이. 됐어, 이제 빨 무대. 이제 됐어? 이거는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니, 아니, 이거 뭐냐? 몰라, 나도. 어? 몰라. 내가 그 안에 구조까지 다 어떻게 하니, 내가? 아니, 근데 이거 바로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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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가 효하지. 보기 좋은, 보기 좋은데. 아, 잘라. 아, 짓궂어, 너도. 잡아봐.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네. 됐어, 빨아. 저기로 가서 투곱으로 깽지, 빨아. 스윙 중이십니다, 우리. 자, 이거는. 아이씨, 이렇게 아픈 거를 시킨 거네, 너는 진짜. 아이씨. 진짜 아프게. 아, 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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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고무장 같기도 하죠? 네, 맞아요. 진짜 아프게. 아, 야. 진짜 너, 야. 등치 안 맞게, 진짜. 궁신하고 엄청 되네. 아, 이거 이런 거. 이런 거만 시켜. 어? 저게 잘 깔아야 돼. 얼마나? 손, 손 따가우겠다. 따가워, 따가워. 근데 따가운 거만 시켜, 이렇게. 아, 따가워, 씨. 아, 따가워, 씨. 야, 안 또 보라고. 아, 아. 자, 시킨 대로. 야, 나도 하고 있잖아.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도 일을 하고 있잖아. 시킨 게 아니라. 야, 그럼 밀가루로 하면 되지. 야, 소금에서 해야 된다며. 아니, 밀가루로 해도 되는데. 아이, 진짜 아프네. 운동하는 사람들은 탕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쓰라리고. 너무 쓰라리지, 짠 거 다 오면. 저걸 잘 빨아야 돼. 얼마나? 그 안에 잘 비벼야 돼. 그 빨판에 다 붙어있잖아. 빨판. 이거 말은 잘 들으시네. 그러니깐요. 먹으려고. 왜냐면 맛을 봤잖아. 전날 맛을 봤거든요. 아, 저 자리 요리 맛을 봤으니까. 된 거 아니야? 만져봐봐. 아니, 만져보는 게 아니라. 이제 물로 깨끗 씻어, 이제. 계속, 됐어. 됐어? 어, 물로 깨끗 씻어. 오케이. 와, 사다 사다. 생선 성질 처음 해보는데. 오, 하는 거예요? 정남시가? 오, 들어가나봐요. 성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노, 생선? 우라카. 형님, 나 생선 짓 하나도 안 해봤는데. 오, 샤워야야야야. 오, 샤워야야야. 오, 샤워야야야. 못하겠다, 이거. 샤워야야야. 못하겠다, 이거. 오, 야야야야. 오, 야야야. 냅다 집어던지네요. 바로, 바로 던지네. 바로 던지네. 아, 차차차차차. 바로 던지네. 아, 너무 잘 있네. 아니 이게 대가리를 꽉 잡으면. 너무 잘 있네. 근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살생 아닌 것 같아. 아니, 한 번 해봐. 아이, 살생 아닌 것 같아. 빨리 해라. 이 스타일이야 이것도, 그래. 야, 간다, 간다. 야, 잡아, 잡아. 잡아, 잡아. 덕에 가시 있다. 덕에 가시 있다. 이거 기절시키는 게 있던데, 이거. 야, 야, 어디. 머리떼야지. 야, 야, 그렇게 해도 안 되지. 기절시키. 기절만 시켜줘. 와, 세상에 힘드네. 와. 야, 세네. 비주얼 세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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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와, 와. 처음이 어렵지. 어제 해 봤다고? 와. 조금 움직이거든. 그거 왜 그럽니까? 여기서 피가 나오거든. 피 빼는 거죠. 아, 진짜? 계속, 계속 나온다, 계속 나온다. 형님. 겉에 거 이거 비닐은 안 벗깁니까? 이거 안 했어? 비닐부터 했어야지. 심사가 나왔어. 비닐 벗겨야지. 맞지? 아, 이러면 큰일 났는데, 이거. 아빠 벗겨. 아이고, 비닐 안 벗겨 봤는데. 너 아이 허리야. 이거 벗기 전에. 아이 허리야. 아, 비닐이 먼저구나, 순서가. 그럼, 아빠 벗겨. 이렇게 하면 어렵잖아, 여기. 아, 많이 해 봤네, 형님. 잘했네. 이야, 형님 요리 잘하네요. 형아는 뭐 낫다. 말 만절에 사고, 우리 다 시키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보여주잖아. 그치? 확실히 다르지? 그러니까. 힘든 거 우리 시키고. 그러니까. 자기가 다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스 라이팅 당하고 있어. 그러니까. 가스 라이팅 당하고 있어. 어쩔 수 없어. 가스 라이팅. 하루 만에 둘이 붙었냐, 어떡해. 우리가 다 하면 마지막에 자기가 한 것처럼 포장 딱 해가지고. 야, 지금 나 혼자 계속 나도 하고 있잖아. 그게 제일 쉬운 거였잖아. 그러니까. 말만 그렇지, 말만 잘해. 속에 있는 얘기 엄청 나오네. 초장 한번 만들어주고 생색내고. 그러니까. 고수장에. 알았어요, 나와. 어휴, 나 이거 진짜. 저걸 닦으라고. 그러니까 왜? 아니, 닦어 그냥. 아니, 이유가 있지 않아. 먼지 같은 건 닦아내라고. 진짜 고수시네. 생각도 못했다. 야, 나 기름 바짝 올라온다. 난 너 때문에 약이 바짝 올랐다. 야, 사사 올라온다. 아저씨. 아저씨 그만 찾으라고. 진짜 모자 같다. 수영모. 수영모. 조심. 조심. regres зовут! 지켜, 지켜. 계속 박히네. 오, 조심. 살렸어! 살렸어, 잘했어. 역시. 살렸어! 살렸어. 사진 2007년. 천장님이예요. 어, 수고하시네. 잘했어. 정남아. 의자 좀 못 타줘. 야, 이거 떨어졌으면 큰일 뻔했다. 닦아줄게요. 저 의자가 굴러떨어져도 저것만큼 지킨다. 야, 내가 다쳤냐고 물어봐야 되는 거 아냐? 안 다치잖아. 다쳤냐고, 안 다치는 사람이 어딨어? 모노가 중요하지. 모노가 중요하지. 모노가 중요하다고? 저거를 진짜... 먹는다, 먹어. 아이고, 낭만 있네, 형님. 밥 먹을 때만 좋아해. 왜 투덜대다가? 저 먹을 때만 꼭 낭만 있네. 밥 먹을 때만 좋아해. 자, 이제 이거부터 좀 먹자. 야, 이거 비교해. 이거 한 번, 국물 한 번 더 먹어봐. 이 안에 한 번 먹어봐봐, 숟갈로. 머리 국물. 저거 저거 저거. 흘리지 마요, 흘리지 마요. 한 방울 더 놓치지 마요. 흘리지 마요. 양념 하나도 안 했어. 거의 보약 같을 것 같아. 보약이야, 보약. 양념 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맛이 나노? 그냥 아무 양념 넣지 않고 야채랑 그냥 머리로만 육수가 나온 거라서, 저렇게. 진짜 깔끔하다, 이거는. 보양식이잖아. 이거 새로운 보양식이야. 야, 이런 거 어디서 다 배웠노? 아, 가스 받습니다. 원래 어떻게 받는데? 살짝 띠띠랑하지. 띠얼 띠얼. 띠얼 띠얼. 내 통발 잘 뜯었어. 내 때문이지, 그. 어? 인정. 알지, 우럭이 들어와 준 거지. 내가 스파츠 잘 구했잖아요. 내 통발 있으면 나 한 100개 치고 싶었잖아. 통발은 100개 정도 치면 안 돼. 내 스타일, 내 스타일. 내 스타일이다, 진짜. 통발. 진짜 다 찍고 싶어요.